오늘 우리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사단은 앞으로 세 가지를 할 겁니다. 사단이 많이 하지만 중요한 그 세 가지 통합 종교 운동을 할 겁니다. 개시록에도 대충 예행되어 있고요. 사단이 하는 중요한 일이죠. 이게 출발이, 창세계 3장 5절입니다. 하나님 믿지 말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런 운동이 앞으로 일어나다가 완전히 일어나지면 그때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틀림없이 통합 종교 운동이 일어납니다. 목사님들이 거의 이리로 갈 겁니다. 자리가 있고 돈이 있으니까요. 여론이 그렇게 되니까요. 사단이 이걸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WCC 운동을 할 때 이런 거요. 통합 종교로 가는 거죠. 굉장히 좋은 단어를 씁니다. 같이 가자. 함께 가자. 제가 지금 보니까 전에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지금 보니까 통합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지금, 개혁 교단 말고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고신하고 합동을 입 닫고 가만히 있거든요. 그리고 통합 종교들은 앞장섰잖아요. 그런 지금 상황이거든요. 이게 앞으로 시대에 오는 겁니다. 이거는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이 장세계 3장 5제를 지금 누가 성공시키는가 하니까 그게 New Age 팀이지요. New Age 팀이 지금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게 아니다. 아니,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를 믿고 구원 받는단 말이냐. 네가 지금 하느님처럼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직접 가보진 않았는데 제가 사진은 봤어요. 사탄 교회 세웠어요. 미국에 되어 보니까 이게 앞으로 있는 날 운동입니다. 두 번째로 있는 날, 앞으로 있는 날 사탄이 하는 일이죠. 모든 일들을 가지고 자꾸 내필임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장세계 6장입니다. 굉장한 경제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죠. 쉽게 말하면 이제 우상 경제가 살아나는 거죠. 굉장할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죠. 여기에 지금 제일로 내필임 운동을 잘하는 단체가 이 프리메이션이죠.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운동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있는 날 운동입니다. 미디어 운동입니다. 세 가지 운동입니다. 통합 종교 운동, 내필임 운동, 미디어 운동입니다. 이게 장세계 1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바벨탑을 쌓는 거죠. 그런데 프리메이션이 1927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제1 바벨탑 운동은 실패했다. 우리는 제2 바벨탑 운동을 하는데 성공할 것이다. 방법은 간단하다. 지금 우리 청년들과 자라 올라오는 모든 사람들을 이 지금 미디어를 가지고 생각을 바꾸는 거다. 미디어 가지고 생각을 바꾸니까 간단하다. 이 단체들 밑에서 나온 인물이 지금 스티브 잡스, 빌 게츠 같은 인물들입니다. 실제로 회원 가입되어 있는 New Age에 들어가 있는 스피르버그 같은 사람들입니다. 음악 계통은 말할 필요도 없군요. 완전히 장애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교회는 할 일이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자꾸 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지에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일하고 있다니깐요. 우리가 지금 뭘 붙잡고 있어야 할 것이냐를 생각해야 합니다. 대부분이 못 봤기 때문에 다 놓치고 지금 지고 있죠. 그래서 한 명만 깨달아도 천년의 응답을 받는다. 첫째입니다. 아브라함의 결단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결단은 그냥 결단이 아니고 창세기 3장 올무에서 빠져나오는 결단입니다. 여기를 떠나라는 겁니다. 우리는 갈대를 떠나라.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네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로 능히 당할 자 없이 하겠다.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중요한 결단을 아브라함이 하게 돼요. 그런데 굉장히 빠져나오긴 했는데 아브라함이 실제로는 못 나왔어요. 몸은 나왔는데 생각은 못 나왔어요. 내 영혼 속에 깊이 내려져 있는 나는 지금 못 나온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쓴 겁니다. 내가 지금 자식도 없지 아무래도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지만 그게 믿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나올 수는 없어요. 아버지 죽지, 형님 죽지, 사고 터지니까 안 나올 수는 없어요. 아버지 죽지, 형님 죽지, 사고 터지니까 안 나올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따라 간다 하고 나왔다니까요. 나왔는데 무슨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이잖아요. 그게 믿어지지 않죠. 더군다나 자기 부인 쳐다보니까 믿어지지 않죠. 그게 다 쭈그러진 자기가 어떻게 아이를 낳겠냐. 아무리 생각하는 자기는 아니다 생각해드립니다. 그래서 양심을 속이고 믿음 있는 척 한 것이 조카 로스를 데리고 나온 겁니다. 남보기 참 좋잖아요. 조카를 데리고 나가는 훌륭한 삼촌이지요. 조카를 돌봐주는 삼촌 아닙니까?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게 아닙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문제가 터져요. 심지어 조카 때문에 문제가 와요. 그래서 내린 결단입니다. 굉장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조카 내보냅니다. 내보낼 때 쫓아내는 게 아닙니다.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제대로 결단 내린 거죠.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네가 선택하면 다음 내가 선택을 하겠다. 네가 선택을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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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바보가 된다면 비싼 땅을 선택하겠죠. 소돔, 고모라를 선택을 해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종과 행으로 다녀봐라. 네가 밟고 보는 것을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다. 속지 마시고 여러분,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거든요. 속지 마시고, 우리는 빨리 결단 내려야 됩니다. 안타깝지요.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에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상급이다. 하나님이 상급이면 끝난 거예요.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이것은 창세기 3장 올무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시간입니다. 예, 올해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원래 이렇게 망해될 사람인데요. 응답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뛰는 상황을 보고 잠자는 걸 봐서는 병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더 건강하게 해 주셨고요. 사실상 아무 가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복음을 알게 하고 전도하는 데 심부름을 시키고 그랬어요. 예, 그게 언젠가 하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 진짜 믿었을 때입니다.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다. 이거 알고 나니까 너무 좋고, 제 주장도 없습니다. 예, 단 한 번도 내 이익임에서 이런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게, 그것보다 더 좋은 응답이 오니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가시거든, 너무 많은 걸 주장하지 마세요. 그 주장 많이 한다는 자체가 지금 나라는 점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가장 사단의 큰 전략을 맺는 거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에도 말이지만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에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에요, 네가. 그게 눈이 번쩍인 거에요. 여기서 지금 못 빠져나오는 거지. 이거는 뭡니까? 오래됐다니깐요, 이 습관이. 못 빠져나오는 거지. 그래가지고 오늘 맨날 뭐합니까? 야망만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은 야망을 채우신 적이 없습니다. 너희의 필요를 채우시겠다고 했어요. 이게 야망을 가지고 다 납부했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은 야브라함에게 나오라고 해요. 우리가 올해 시작해야 될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야브라함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창세기 6장에 있는 네피림 문화를, 네피림 산업을 완전히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을 줬어요. 어느 정도 주었습니까? 창세기 14장 13절 16절입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 야브라함에 얼마만큼 큰 축복을 줬냐? 집에 가병만 318명이 있을 정도래요. 그러니까 이 소돔왕을 이기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요. 자, 또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소돔고모라 멸망시인 이것도 예언도 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사람을 살려내는 일이 벌어집니다. 네, 그렇게도 믿어지지 않았던 창세기 21장 17절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겁니다. 그 아들이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이 네피림 산업을 꺾었다. 올해 모든 중직자에게 이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중직자분들 진짜 믿으세요. 믿으시면 하나님 여러분이 이 응답을 주시게 되어있습니다. 생을 한 번 사는데 응답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자녀인데 당연히 응답받아야죠. 그래서 세계보고만 할 수 있는, 정말 그냥 세계보고만 하는 네피림 산업을 완전히 꺾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큰 축복을 주시는데 어느 날 문제가 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브라함이 문제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게 뭡니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을 알았어요. 그런데 바로 부르는 게 아니고 앞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것은 테스트입니다. 그냥 템테이션이라는 시험이 아니고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아,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 산에 받아라. 이게 지금 보동 사건이 아니잖아요. 아들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 그 사랑하는 독자 받잖아요. 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요. 아브라함아, 네 집에 있는 거 할 맛이 받아라. 그러면 좀 훨씬 괜찮겠는데. 내 잔소리하고 있는 거 할 맛이 받아라 이러면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막 그 독자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스에 보면 살려줄 것을 믿었다고 돼있어요. 데리고 가잖아요. 아들을 데려가다가 아들이 묻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왜? 양이 없습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때도 찬습니다. 거짓말?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말하면 돼요. 아들아, 이번에는 하나님이 너를 바치려고 한다 말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들이 도망가고 난리가 날 건데 말이요. 아주 중요한 말 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예배하실 것이다. 그래서 진짜 이 이상한 걸 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말렸잖아요.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걸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해야 될 도전입니다. 아브라함이 해야 될 도전입니다. 이 시로 말미암아 번, 이 하늘의 별 땅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하겠다. 그리고 더 중요한 말이었어요.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물론 인간적으로 원수를 이긴다는 말도 되지만은, 흑암 사단의 세력을 네가 걷게 될 것이다. 물론 인간적으로 원수를 이긴다는 말은, 흑암 사단의 세력을 네가 걷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축복을 주셨는데 그대로 성취되죠. 여러분 오늘 이 언약을 보시면서 진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혹시나 제 자랑이 될까 싶어서 자랑할 것도 없는 인간이 자꾸 자랑을 절절히 하는데요. 저는 이 축복을 알고 하는데 못 받은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돈 사람도 다 좋아하잖아요. 저는요. 이게 전등 운동실한테 사람이 막 일어났는데, 혹시나 우리 교회로 유익이 돌아갈까 싶어서 제가 따로 빼냈어요. 혹시나 이게 내게 유익이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 그냥 전문인들 맡겼어요. 저는 예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알 필요도 없고 속이지 않는 사람들만 있으면 그걸로 끝이요. 이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참여하는 요런 거 모여가지고요. 우리가 약 1억가량의 사람을 파송해서 내 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여하고 헌금하게 이것 가지고요. 세계 성교하고 성교 다 말고도 사람 인건비로만 파송했는데 약 1억가량 나가요. 매달. 더 감사한 거는요. 우리에게 지금 어르신들이 지금 전등 운동하는 분들이, 전부 딱 저처럼 전부를 이익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한번도 없어요. 지금까지요. 뒤로 가보면 우리 목사님들이요. 뒤에서 굉장히 자기 걸 써요. 표 없이 그것도 그래요. 그리고 보면서 사람 앞에 하려는 게 아니고 그런 걸 내가 볼 때 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 크구나. 이런 분들을 내가 만난 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말이요. 여러분이 지금 보니까 우리 랩 다르지 지켓 할 때요. 현찰 헌금을 500억 넘어하고 작정이 500억 넘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바깥에서 보면, 아이고 지금 다락방이 유광수 보다 돈 많은가 보다 이러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팀들은 목사님들이 한 번도 그런 돈을 쳐다보거나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아마 이분들이 쓰는 돈이 교회에 감사해야 될 일이지만요. 엄청 많습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당 한 명도 그런 욕심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하고 헌금을 하고 돈을 맺기도 안심이 되는 거에요.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가 각 성교국부터 우리 방송팀들부터 전부 헌신하는 거에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조금 복음 깨닫고 하는데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응답 주시는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의 음식이 좋습니다 하면 받아서 막 먹고요. 이래는 하지 않습니다. 1년에 하면서 제가 입원을 해가지고 몸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콜레스테롤 얼마만큼 있다? 당 수치 얼마다? 이게 정확하게 딱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and accurately, I know my cholesterol level, I know my blood sugar level, 음식은 뭐를 이렇게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다 그 의사가 체크를 해요. And the doctor checks, oh, what kind of food I must eat and what kind of food I mustn't eat. 그럼 남 좋다고 해서 확 자꾸 먹으면 안 돼요. And just because people say it's good, you can't eat all of them. 내 몸에 지금 몸이 뭐가 많은가 작은 거 알고 먹어야 되는 거죠. You must know what your body needs right now. 그러던 중에, 모든 부분이 오히려 건강해졌는데, 이번에 그 의사 내보고 물어보더라고. 지금 내보고 하는 말이요. 지금 현재 내가 사장님인 줄 알고, 사장님 나이에, 그 나이에 안경을 안기고 걸 본다는 사람은 장인 처음 봤대요. And the doctor actually said, he called me, chief, you know, I've never seen anyone at your age who do not wear any glasses. And I said, I'm still fine, I can see it. He said, oh, that is amazing. And actually, my eyes got better.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지금 밝아질 이유가 없잖아요, 잠 제대로 못 자지. 저는 시차 없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도 워낙 못 자니까, 뭐 왔다 갔다,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And I think to myself, there's no reason for my eyes to get better, because I never get any sleep. I don't have any jet lag, because even in Korea, I don't sleep.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깨달은 것은 복음 깨달은 것밖에 없고 전하는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막, 자, 여러모로 응답을 주셨어요. And I think to myself, all I did was realize the gospel and preach this gospel and God blessed me in all aspects.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믿는 축복이 지금 다르잖아요, 얼마나 큰 게 예비되지 않습니까? I think about it, the blessing that God gives us, if you truly believe in this, how amazing are these? 올해는 특히, 세 가지는 특별하게 하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 중에서 특별 전도팀들을 구성할 것이다. 몇 군데 팀을 구성하려고요. 이렇게 해서 아주 중요한 곳에 정인으로 서도록 믿으려다. 네, 이걸 올해 좀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겁니다. 이거는 좀 큰 교회 부탁합니다. 공식적으로 본부 차원으로 해가지고요. 외국의 사명자 초청해서 집중 훈련시켜요. 네, 그냥 놔두면 그냥 수준되버려요. Because if you just leave it at that, that's our level. 그래서 우리가 딱 합법적으로 우리 단체에서 얘기해서, 어느 교회 이렇게 딱 정해가지고, 외국의 사명자들을 특별히 초청해야 해요. That's why, legally, from the headquarters, we should invite committee workers from overseas. 그래, 집중적으로 전도훈련, 기도훈련시켜야 된다. 네, to do concentrated evangelism prayer training. 네, 이게 올해, 전에 작년하고 쭉 오면서 특별히 더 하게 되는 거죠. 네, this is something that we will specially do even more from last year and this year. 네, 올해 거의 RETC 이제 완성되는 답을 내지 않겠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달 뒤에 끝난 게 아닙니다. 전 지역에 크게 딱 알맞는 RETC를 만들어서 미자립 교회 해결한다. But after finishing building it, that's not it. But then we must make RETCs all over the world. Some places small, some places big, and save the dependent churches. 이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고 RETCs에서 있는 교회들을 살려내는 작업을 한다. So we're not building churches, but then we will build RETCs in order to save the existing churches. 저 외국에 나가서 미자립 교회 살리는 RETC 운동을 하게 될 것이다. So we will do the RETC movement overseas to save the dependent churches. 지금 교회 수는 많아요. There's so many churches. 교인이 없고 문을 닫아도 그렇지, 지금 자립이 안되고 살려내야 됩니다. The problem is there are no church members, they're closing doubt, they're still dependent and supporting, we will save them. And we will do that kind of RETC movement. 이게 올해에 특별하게 받을 응답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천년의 응답이 시작될 것이다. 이 은항을 가지고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조그만한 교회, 작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복음 전하는 교회,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을 하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전도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통합 종교 시대에 열리는데 우리를 개혁교단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시대에 전도할 수 있도록 렘넌트 운동하도록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된 응답이 나타나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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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